안녕하세요 시드맨 입니다. 제가 소음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. 총에다가 이렇게 장전을 딱 하고 이렇게 쏘면 푹푹푹푹 얼핏 보면 소음기처럼 생기지 않았네요. 근데 이거는 보조배터리 입니다. 셀카봉 형태의 보조배터리 인데요. 울란지 비지2라는 모델입니다. 아는 분들에겐 꽤 잘 알려져 있고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 보려고 해요. 이 제품은 보조배터리 인데 6800mAh 생각보다 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. 물론 5V로 환산하면 용량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 제품의 장점이라 하면은 제가 여러가지 제품들을 쓰거든요. 이렇게 소음 액션캠도 쓰고 VR 카메라도 쓰고요. 그리고 여기는 오즈모 액션도 사용하고 여러가지 사용하는데 이 제품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배터리가 오래 안가요. 대부분 다 배터리가 오래 가야 한 시간 정도. 그런데 실제로 필드 나가서 촬영할 때 보면은 좀 길게 촬영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자동차에는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자동차 뭐 충전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긴 되겠지만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촬영한다고 했을 때 보조배터리 연결하려고 해도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손 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.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너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 제가 먼저 오즈모 액션에 연결해 볼게요. 밑에 1 1인치 홀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면은 이렇게 딱 고정됩니다. 그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봉처럼 변신했죠. 이 부분이 조금 무겁긴 합니다. 물론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건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여기 있는 usb 포트에다가 연결하고요. 그리고 이 포트를 충전 포트에다가 이렇게 딱 연결합니다. 이렇게 하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.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전원을 켜보면 충전이 되는 상태로 제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하면은 얘 자체만 사용해도 한 1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데 얘까지 연결하면 최소 4번 정도 충전할 수 있거든요. 그럼 배터리 시간이 원래 1시간이라면 총 한 5시간 정도로 확 늘어나 버리는 거에요. 그러니까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때 배터리 걱정 안 할 수 있겠죠. 제가 이걸 구매한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. 다른 제품들은 그래도 배터리가 좀 오래 가는 편인데 이 제품. 인스타360 ONE X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물론 오래 가는 편이긴 한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거를 착용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때 배터리를 계속 확인하지를 않아요. 왜냐하면 여기 화면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를 확인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. 한참 잘 들고 다니면서 찍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도 안 찍혀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되게 난감할 겁니다. 그럴 때 밑에다가 이렇게 딱 고정시켜주고 케이블을 연결시킨다면 엄청 오래 찍을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용하면 아주 오랫동안 충전을 이용하면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죠. V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향이 다 찍히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으면 이게 찍혀요. 그래서 선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정리를 잘 해도 제가 이걸 고정시켜 보니까 이게 딱 들어가도록 고정시키면 이 USB 포트 나오는 부분 한 요정도 나오고요. 충전 포트는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케이블을 아무리 짧은 걸 잘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옆부분은 안 나오거든요. 얘는 정리돼서 안 나오는데 얘가 나와요. 얘가 나오니까 아래쪽을 찍을 때 좀 제한이 되겠죠.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나사선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부분을 볼트 조정하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다면 정말 좋겠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. 이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그라인더로 깎아내지 않는 이상은 길이를 딱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겁니다. 스티커 같은 거 보면 스티커 붙어있는 스티커 같은 거 구멍을 살짝 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웁니다. 붙여 놓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분이 약간 밀어주면서 고정하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고정을 합니다. 고정하시고요. 그리고 돌려서 이 옆에 있는 충전 포트랑 그리고 인스타369 ONEX의 충전 포트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. 그리고 케이블은 가장 짧은 걸 제가 준비했어요. 찾아보니까 벨킹 케이블이 보조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케이블이 제일 짧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해보니까 딱 맞아요. 보세요.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딱 맞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일직선 되잖아요. 이렇게. 그러면 이게 촬영할 때 안 나와요. 지금 인스타360을 접속해서 돌려보면 제가 지금 나오죠.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. 이 아래쪽을 보면 선이 전혀 안 나오죠. 선이 없습니다. 깔끔하죠. 그러니까 옆에 선이 있는데도 선도 나오지 않고 배터리 시간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촬영하더라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. 기본으로 쓰는 게 1시간 정도 되고 얘가 6800mm 이니까 계산상으로는 7번 정도 충전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러면 대략만 계산해도 원래는 1시간인데 7시간 또는 8시간 동안 이 상태로 그냥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도 나사선이 있어서 이 부분에 기본으로 있는 이 봉 인스타36권에 기본으로 있는 이 봉을 연결시켜서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. 이 부분이 너무 무거워서 여기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기본으로 있는 이 봉도 생각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한 상태로 틀고 다니면서 찍어도 무리는 없더라고요. 근데 이 부분이 좀 무거우니까 여성분들은 될 때 조금 묵직하다는 느낌은 있긴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촬영하는 기법 중에 여러 가지가 이게 어깨에다가 메고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게 있거든요. 제가 그전에 보여드렸죠.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어디 아무 때나 가서 이게 만약에 고정했다고 치고요. 이렇게 바닥에 딱 두고 촬영하고 또 이동하고 바닥에 두고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촬영했을 때 배터리 시간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 된다는 거죠. 근데 실제로 이걸 사용하다 보면 모든 유저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. 배터리가 이렇게 잔량이 나타나긴 하지만 뭐 98%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촬영할 때만 켜고 촬영하지 않을 때는 끄고 막 계속 이걸 반복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걸 연결시키면은 배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. 이 제품의 단점도 있습니다.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다른 제품을 충전해 주는 거는 무척 좋은데요. 근데 이 보조배터리, 보조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요. 충전 중이나 방전 중인 상태를 뭐 이렇게 램프 색깔로 확인은 가능한데 그 외에 뭐 점점점점 이렇게 있어서 배터리 잔량을 뭐 확인해 주거나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. 그래서 충전을 할 때 얘가 뭐 얼만큼 배터리가 남았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야외 나갈 때는 그냥 얘를 갖다가 그냥 계속 만 충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들고 나가긴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 이 부분의 길이를 조정하는 부분이 뭐 이렇게 볼트를 조정해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거나 그리고 이게 점점점 해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이 제품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 보고 딱 어 내가 필요한 제품이네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 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들고 다니는 용도 썼을 때 손잡이 역할도 하니까 너무 좋거든요. 배터리 잔량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애 주니까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.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자. 자.